안녕하세요. 2020년도 제19회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졸업전시회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 진행은 전시 소개, 온라인 전시 이용 가이드, 축사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디지털콘텐츠학과 졸업전시회 프로젝트 이름은 아임입니다. 각양각색의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아임은 온전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어질 각자의 개성으로 완성됩니다. 아임은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말, Who I am의 I, M과 스스로 나를 정의하다 라는 뜻인 Identify Myself의 앞글자 I, M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작품으로 나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정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그 의미대로 그들만의 색을 녹여낸 작품을 통해 각자가 담아내고 싶었던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를 상징하는 오브젝트로 거울, 탈방공, 원석, 필름을 선정하였습니다. 거울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로서 상징성을 가지며, 탈방공은 게임에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공으로 디지털 콘텐츠학과의 마무리를 뜻하는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름은 속에 각자 다른 내용의 모습을 담고 있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졸업 전시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석은 가공이 되지 않은 원석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모양 및 질감이 달라진 I'm의 모습을 아직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올해 졸업 전시회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전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시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시회 오프닝과 함께 온라인 전시 플랫폼 이용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제19회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졸업 전시회 작품은 오프닝 직후 YCK 그래드쇼 2020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혹은 PC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YCK 홈페이지 검색창에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혹은 졸업생의 이름을 검색해주시면 빠른 작품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유튜브 채널인 디지털 콘텐츠 KHO에서는 올해 졸업 전시 작품을 포함해 이전의 졸업 전시 작품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임에서는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 명상, 웹툰 및 컨셉아트, UX, UI, 인터레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학과만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외에 인스타그램에서도 전시 관람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7층 701호의 전시 기간 이후에도 작품 관람이 가능한 아카이빙 목적의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관람에 있어 온라인 전시와는 차이가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졸업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2020년도 디지털 콘텐츠학과 교수님들 축사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콘텐츠학과 제19회 졸업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모두 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여러분 또한 졸업 작품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활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생활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학과 동문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경희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를 빛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4년 동안의 긴 여정을 잘 마무리해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 전시회를 참가하게 된 졸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난 1년이 한편 아쉽기도 한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또 훌륭하게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게 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될 그 인연을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앞날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19회 졸업 전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온라인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졸업 작품 준비하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19회 졸업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들의 멋진 만나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게임 프로젝트를 가르쳤던 배민영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누구에게나 정말 당황스럽고 모두에게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시간을 겪어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들이 정말 돌이켜보면 많은 추억이 되어 있을 것이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에는 정승기 학우가 수상하게 되었고 최후 수상에는 강민지 학우 그리고 수상에는 박소빈, 이영재, 이수정, 윤재영, 윤영환, 김이소, 양명훈, 김민재 학우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하신 학우분들을 비롯해 한 해 동안 졸업을 위해 고생하신 디지털 콘텐츠 학과의 학우분들 모두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전시회 아임, 많은 관람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디지털 콘텐츠 학과 졸업 전시회 오프닝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